방금 공부로 시킨 앨범이 도착해가지고 바로 까불게임 트위터에서 윤재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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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정이 이뻐가지고 으아 미친다 미쳤다 회찬이랑 런쥬미가 왔어요 아 귀여워 헐 개이뻐 개 이쁘죠 이렇게 스티커도 얹고 회찬이랑 런쥬미 귀여워 제발 아니야 일단 아니야 하하하 제발 제발 헬로 제발 진짜 이쁘단 말이야 제발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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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rmin 저기 있지 아 진짜 제로야 으으으으으으으으 워 뭐야 complic gary 안봤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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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ces 거기죠 메리 바로 아 으 으 예 또 2 g 2 으 아 찰나 귀여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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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 그럼 으 으 으 으 꽃 Savior 풀어 아 이런 거 싶어 네 기온 한 했거든요 그냥 헬로 버전은 이렇게 끝났고 제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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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오고있다며 오고있다며 오 땀나 제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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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있지 제노야 아이 마크 플라로이드라도 제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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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노의 6 2 벽 놀거 ADRO 마크 icing âw 주님 제노 제노야 여기서 하면 어떡해 여기 있으면 어떡해 컬러로 나왔어야지 제노 이거 어떻게 해 뽀잉 잘생겼어 잘생겼어 제노야 오이깟 소 키트 개 이쁘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끝이고요 이제 제노야 어딨어 제노야 제노 진짜 모르는구나 오늘의 수학 키트 너무 이빵 자 앨범강은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 영상은 사실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른 영상 올라오면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